안녕하세요 먹방꽁녀사입니다. 오늘은 진공청소, 물걸레청소, 침구청소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보아르 포스 B35 무선청소기 제품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포스 B35는 2021년 최신형 무선청소기로 진공청소뿐만 아니라 물걸레 키트, 침구청소기가 사은품으로 중정되어 호환해서 사용가능한 제품이에요.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고고! 짜잔! 뭐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사용설명서가 있구요. 구성을 보시면 이게 본체고 이거 길이 조절 연장관 그리고 이게 소프트 브러쉬 그리고 이게 본체 거치대 그리고 이게 스탠드형 거치대 받침대 그리고 나사 나사도 들어있고 얘도 트이난 브러쉬가 두개인데 하나는 틈새 트이난 브러쉬에요. 요게 그리고 침구 브러쉬 이게 침구 브러쉬 아닌데? 아 맞구나 그리고 이게 물걸레 흡입구 소프트 브러쉬를 연결해서 작동을 시켜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됐다. 짠! 일단 청소기가 굉장히 가벼운 편이에요. 핸들링 짱이다 여기 보시면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보아르 포스 비사모는 BLDC 모니터로 흡입력도 좋고 오랜시간 사용해도 발열 걱정 소음 걱정 없는 제품이에요 짠 이번에는 신구청소 씽고 청소 마지막으로 물걸레도 한번 작동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물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가로로 되어있으면 물공급이고 세로로 바꾸면은 물공급 중단 저는 가로로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소비전력과 에너지 효율까지 좋은 포스 사용 후에는 이렇게 거치대에 장착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거치와 동시에 자동 충전되고 최대 55분 정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해요 흡입, 무게, 소음을 모두 잡은 최신형 무선청소기로 좀 더 편한 가사생활 해봐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